그안도 저그형의 새우 까기 꿀팁입니다 새우를 어떻게 까는지 제가 직접 까 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이거 나 잘 까는데 새우 까기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새우 까기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새우 까기 꿀팁 새우 까기 꿀팁 몸통 중간 꼬리보불은 맨 마중에 살짝만 늘려면 살이 쏙 빠집니다. 이게 새우까기 장인의 새우까기 시험이었습니다. 그리고 남은 머리는 튀김으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새알못 저그형의 새우까기 꿀팁 여기까지 끝 감사합니다.